김해시청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 자 먼저 홈팀 김해시청축구단의 선발 명담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진우 골키퍼 강영훈 김민규 박성우 유지훈 우회찬 주한성 김창대 김민준 배천석 서정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김해시청축구단에서는 일단 정진우 골키퍼도 오늘 경기 첫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천안시축구단입니다. 재종원 골키퍼 한부성 이용혁 심동희 가만솔 김종석 정준하 이민수 조재철 윤용호 이해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천안입니다. 이 천안은 기존에 본인들이 잘하는 라인업 그대로 들고 나왔거든요. 하던 대로만 한다면 오늘 천안시 쉽지 않은 정말 무서운 팀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김용관 부심 하연섭 대기심입니다. 자 양 팀에 전반결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김해시청 오른쪽이 천안시축구단 연속특정 성공 오늘도 김종석이 해줍니다. 이해찬의 발끝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종석 선수가 그대로 머리에 갖다 댔고요 골문을 거의 찢어버리는 강한 헤더 슈팅이 나왔어요 김종석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합니다 김종석 선수가 그날 득점포 가동하면 하나로는 만족 못하거든요 이 선수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5분에 한 골, 6분에 한 골 넣었던 선수입니다 엄청난 감각과 몰아치는데 능하기 때문에 김종석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석 이벨실 7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해찬의 패스가 워낙 좋았어요 이해찬의 패스가 공파되는 과정까지가 눈여겨볼 만했는데 앞서서 김해찬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많은 숫자가 전방에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씨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그 전방 압박을 너무 쉽게 풀어나왔고 많은 숫자가 전방에 투입되다 보니까 후방에서는 3대 2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같은 자원은 정말 개인기가 좋거든요 스피드도 좋고요 지금 완전히 수비를 제끼고 도구 올려줬어요 지금 정진욱 골기포와 수비 사이로 올라오는 크로스였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공격진이 100점짜리 크로스를 올렸고요 100점짜리 헤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못 막죠? 이해찬 살짝 빼줬고요 이해찬 박살처 접어놓고 이해찬 아직 안파이스 팀까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렇죠 부착 천안에서 보여준 축구는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자 지금도 스피지역에서 빼줬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살짝 빼줬고 공간이 있어요 흐른바 슛 잡아냈습니다 정진욱 잘 방해했어요 자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터치가 있었는데요 슛 웹그물 이 양팀의 공격 템포 정말 빠릅니다 자 오늘 루안이 없는 김해찬가 추냈어요 완벽하게 열려있습니다 공간 만에 대여 솔레드 골 이야 이제 뜹니다 김종석 자수비가 거둔 행동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어 나겠다 막아야 끝불 자 부시네 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정진욱의 슈퍼세이브 지금은 정진욱 선수의 지금 정진욱 선수의 정진욱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은 팩으로 1대1 도 도 3번째 골을 터트립니다 오늘 경기 멀티 골 김종석 김종석 선수 한골로 만족 못하는데 아까도 계속 만족 못하는 모습 눈에 띄는데 역시 오늘도 멀티골 자 이렇게 김종석 선수의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대0이고요 자 지금 보시죠 김종석 침투 침착한 마무리 지금도 옆에 수비수와 경합이 붙었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고 밸런스 유지하면서 왼발로 골키퍼 보고 찔러 넣는 것까지 여유가 있어요 전반전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김해, 목포, 대전, 김포를 만나는 이 상위권 팀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속된 말로 정말 미친 일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경기를 기다리는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서 미칠 것 같고요 상대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빡빡한 경기이기 때문에 미칠 노릇인데 경기가 재미있고 2K3 경기 발전상과 눈이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과 천안시 축구단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이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강영훈이 수비의 중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너킥 헤덕 떨어진 공 다시 올려줬습니다 굴절 됐습니다 구심에 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프사이드라는 판정이고요 방금 프리킥이 처리했던 바로 원터치를 올려줬습니다 반대편을 넣었는데요 수비 헤덕 보내가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정면 자 오늘 여기 가장 좋은 김해 형님들 배천석의 슈팅 빗맞고 말았습니다 자 김해시청 빠르게 올라갑니다 공격 숫자 많은데요 자 김해시청 슈트 합격한 슈팅 모여졌습니다 제주도 한골 투팔 선방이 나왔는데 자 김민식이 슈팅이었거든요 공 헤더 아 빗맞았어요 그대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배천석의 헤더 아무래도 이 높이가 있는 자원들이 전방에 올라가는데요 좋은 패스예요 완전한 좋은 패스 컷백 헤덕 완전 찬스 슈팅 많은 골 기록합니다 자 김해시청 축구단 와 김창대의 득점 지금 김해시청 축구단이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후방에서 한 벙에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좋았고요 이후에 이 컷백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컷백으로 빠졌고 김창대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볼비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볼비를 달했습니다 김창대가 딱 정리됐습니다 자 여기서 수비지역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박수 한쪽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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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벗어났습니다 이해찬의 쇼팅 이해찬 선수 지금 개인기 부리면서 팝포스트 유진이 쿠라키 헤더 옆구물 옆구물을 추용했습니다 배천석의 헤더 대결 hoping 배첨석 선수의 머리에 계속 맞히고 있는 김ksièces 그림바 입니다 Aires 이해찬 ры carre 요 enteen о 예 sûr 가 살짝 길었습니다. 주완성 측면에서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공 살아있습니다. 김민준. 정준아 정준아 반대편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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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아냈습니다. 자 반대편 주완성도 있구요. 공격수 차 많거든요. 김민준. 김민준 오른쪽 내줬습니다. 자 오른쪽 뒤면 올려줬구요.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거둬냈습니다. 너무 좋은 찬스인데. 조작전 펀치 있어요. 이야 김종석 선수를 보이거든요. 자 김종석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김종석 선수. 결국은 오늘 경기 10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해가 만의 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 정진욱의 펀칭이 있었는데요. 이 펀칭 흐른 공이 김종석에게 흘렀구요. 자 지금 보시죠. 사실은 이 조재철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재차 동작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칭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혜빈크 감독이. 본인이 선수 시절 때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자 고석의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야 고석 선수 그나마 또 신리적인 선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손에 크로스.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거둬냈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제가 이번 시즌. 고석 살짝 빼줬고 다시 이어받아 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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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고석의 다섯번째 골. 김태현 감독의 용병술 오늘도 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키패스는 조재철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키패스 1,2 받아주고 고석의 왼발 마무리. 저희가 앞서 김태현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후반전 영군대. 후반전 막판에 고석을 투입하면서 추가 골을 노렸던 김태현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고석이 다섯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사실상 오늘 경기를 마무리.